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하면 업무수무건 어려워지와 시절이 분욕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은폐라 진나라의 모직인 청사 맹호 독사같이 심화도 거거니 사슴좋자 일탄 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곧곤심 일어날지 강동의 성맨범과 배탱의 참깃용이 갑자기 병심을 모아 진나라를 별할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도로자 깊은 호냥이 어젠 그둔 하루 바리는 듯 어디다 초 배왕은 좋아 당시 세력 힘을 믿고 행어는 만덕서자는 말까 존재한 백옥미를 아무리 사례코저 홍문전에다 사련을 벗는 하나님이 내신 사람 변한 물 우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거기가 아니보다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거기를 확 말아야 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연흥 제강의 말씀을 일로 보아 알리로구나 주의를 살펴보니 백모 창월장 창대공 백모 황월 백모 황월장 창대공 시작 백모 황월장 창대공 성도 금고 대기치며 영기방패 숙정패 주장 능장 사모창을 좌우로 누래 세우고 죽어 물어 수자리를 반공춤하다가 반공춤하다가 높이 투여 날로 자상에가 앉은 영웅 일등영장들이 다무었 다무었 구나 농 봉 대 호수염에 팔척 장놈을 비켰으니 역발 산 기계세라 당 시고 그 어느 촉패왕은 제 상 자로 앉으시고 그 남은 영웅들은 제 차례로 들어간 저 대사를 부르는 광경 이로 보구나 원리를 호요 가며 꺼지 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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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